클라!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남자, 클라인입니다. 아, 네. 여러 달 고민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할 때 저한테 수업을 받고 싶어서 수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 대기는 짧으면 세 달, 길게는 다섯 달, 수업도 꽉 차 있고. 그래서 뭘 했냐? 1차적으로 선생님을 뽑았죠.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있고 커리큘럼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인의 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같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여러 해 수업을 했죠. 수업을 하는 동안 매주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고 커리큘럼이 개선되고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제 강사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제로 학원이 운영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안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당장 녹화하고 들어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도 만들게 됐어요. 계속 개선을 하다 보니까 학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에 비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부산, 대전, 대구, 코로나 전에는 중국, 일본,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주도에서도 매주 비행기 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솔직히 차비만 몇 십만 원씩 쓰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여기 학원 오는 거 안 힘드냐? 물어봤더니 학원 갈 때 엄청 즐겁대요. 오늘은 뭐 배울까? 막 이러면서 온다고 하... 뭐 또 네이버 카페에 차비랑 시간이 너무 부담된다고 혹시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라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소개를 만약에 시켜줘도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장 멀리서 오는 부산 지역에 학원을 더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왜 여기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왜 오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 학원에서 뭐 학원 수강생 60명이면 많다 그래요. 그죠? 근데 저희는 뭐 600명, 700명이 넘잖아요. 왜 그러지? 뭐 어쨌든 같은 커리큘럼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선생님보다 그냥 저한테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을 때 저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더라도 저희 학원 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피드백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되는 건 그거죠. 당장의 돈을 버는 거와 학원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당장의 돈 자체가 저 혼자 이제 벌어들이는 학원 매출이 한 달에 4천만 원이 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뭐든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에 커리큘럼 회의를 해요. 계속 개선을 하죠. 거기에 특정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라 그런다든지 그 학생에 대해서도 개선점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면 어때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열 몇 명의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으면 훨씬 많은 좋은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저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니 제가 학원 매출이 줄더라도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피드백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에 돈 4천만 원? 이건 없어도 되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려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이게 빈말이던 진짜던. 이런 글이 카페에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책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왔어. 같은 커리큘럼이지만 저 선생님한테 배웠어. 근데 뭔가 클라인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어. 근데 클라인 선생님은 바빠. 왜냐면 학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학원 매출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수강 대기를 한 학생들은 제가 다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드백하는 날짜가 더 많이 늘겠죠. 이렇게 학원 카페에 이런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부산에 있다. 몇 월 며칠 서울에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저희는 문 밖에서 안이 보이잖아요. 문 밖에서 보시고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피드백 받으세요. 서울에서 이틀, 부산에서 이틀, 서울에서 이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에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숙제를 내줄 수도 있겠죠. 다음 주까지 이거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그러면 사목타부 장인에 내가 다녀. 평일에 월요일날 수업을 해. 이 숙제를 해. 그리고 수요일날은 와서 클라인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아.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 수강하는, 교육하는 수업 외에 추가로 수업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개손해인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원에 대한 이념입니다. 학원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본 이런 이념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는 기업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산점도 매주 2일씩 피드백을 하러 갈 예정이고요. 서울점은 지금 제가 수업이 많잖아요. 수업을 줄이고 피드백하는 날을 점차 늘려가서 서울점도 주 2회, 또 길게는 3회 정도.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제가 1대1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번외로 얘기해드리는 건데 저희 학원은 많은 배우, 가수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중에는 정말 잘하시고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수강 대기하고 여러분이랑 같은 돈 내고 심지어 여러분이랑 같이 앉아서 배웁니다. 상담하고 싶어서 2주 동안 대기하고 수강 대기 5개월씩 하고 그렇게 다니는 가수분들도 계세요. 학원을 다녀간 수많은 가수들이 있어도 뭔가 그 가수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뭔가 특별 대우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 같은 학생일 뿐인 거예요. 이런 학원이념. 마지막으로 제 수강 스케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피드백 받으시는 거 보시려면 수강생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페 사목타부장에 검색해서 다 가입해 주시고 이 게시판에는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피드백에서 만나요. 클바! 너희볼 날아라 제발 똑바로 가라 바람을 내 바람을 한 5시 반 동안